네 이어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안동의료원 이윤식 원장과 직원들이 10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안동시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 5천만원, 영주시 가흥동 영남신용협동조합이 200만원, 안동시 대성청정에너지에서 169만 8천9백원, 안동시 옥동 5주공아파트 주민들이 150만원, 안동시 강남동 3통 주민들이 110만 3천원, 안동시 명륜동 10통 신안현대아파트 주민들이 102만 3천원, 영주시 읍면동 체육회장협의회에서 100만원, 영양군 제대구 수비면 향후회에서 100만원 보내드렸습니다.